오늘은 정말 더운 것 같아 맞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우리 다같이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저기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아이스크림 좀 사오지 않을래? 네! 꼭 아빠 꽃도 사야 된다? 네, 알겠어요 아이스크림 트럭이 가버렸어 안 돼! 아이스크림 트럭을 따라가자 모프, 아이스크림 자동차로 변신해! 어? 어디로 가는 거지? 저기! 다리가 올라가 버렸어! 간다! 간다! 휴, 정말 재밌었어! 안녕, 얘들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구나! 네, 맞아요! 아주 잘 왔어! 우리 가게에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바닐라, 딸기, 할라페뇨, 콘크리트, 생양파, 음, 마요네즈! 어, 바닐라로 주세요! 초콜릿! 그리고 생양파도 하나 주세요!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응! 세상에! 생양파 아이스크림을 사는 손님은 너희가 처음이야! 정말이지! 너무 고마워!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빨리 아빠한테 가자, 모플! 도둑단을 쫓아가, 모플! 하하하하! 따돌리는 데 성공했어! 으헤헤, 신난다! 아닐걸? 여기야! 으잉? 으어어어! 엄마야! 얼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아직 멀었나? 아빠! 저희 왔어요! 잘했어! 아!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내 아이스크림... 정말 먹고 싶었는데 속상한걸? 어, 어떡하죠? 저희가 얼른 가서 아이스크림을 다시 사올게요! 얘들아! 또 왔구나! 생양파 아이스크림 한 개 더 주세요, 아저씨! 우와! 생양파 아이스크림이 두 개나 팔리다니! 너무 신난다! 아빠한테 얼른 가져다 드리자, 모플! 응! 응! 정말이지! 내 생에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아! 또둑단! 아이스크림 미리네! 우리가 먹을 거야! 맞아! 우리가 먹을 거야! 지금 내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놔! 어서! 도망가자! 고마워, 밀라, 모플! 너희 덕분에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안 녹았어! 으으으! 이건 생양파잖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안 오래된,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안 녹아났어요! 죄송해요! 아이스크림이 하나도 안 녹아났어요! 감사합니다.